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건데요. 보슬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KTIS 살펴봅니다. 매수가는 4,11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KTIS라는 종목이 올해 초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채 GPT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000원 좀 뚫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바로 지금 오랫동안 조정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의 전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KTIS가 원래 무슨 일을 하냐면 원래 KT에서 114 안내 서비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분사돼서 설립이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하냐? 114 전화번호 안내 사업, 그다음에 기가진이, IPTV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광고 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IT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T 기업인데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왜 올라왔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올라왔을까라고 했을 때 올해 초에 AI가 엄청나게 붐이 일었죠. 붐이 일어나면서 KT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갔었습니다. 왜 갔었느냐? KT에서 이제 AI 믿음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AI 관련주를 엮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KTIS 같은 경우에 AI 컨택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일전에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무엇이냐? AI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KTIS가 AI 쪽으로 과연 얼마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느냐? 과연 얼마나 직접적으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부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AI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었죠. 셀바스 AI나 혹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MDS 테크라든지 마음 AI라든지 지금 직접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IS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과연 AI 쪽으로 얼마나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또한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아예 죽어있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차에 10억도 채 되지가 않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매물대를 형성을 한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3,300원, 3,500원, 3,700원, 4,000원, 4,300원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산을 많이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산을 뚫으려면 결국에는 또 큰 힘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어야겠죠. 지금은 KTIS 관련해서는 AI 관련된 이야기가 당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점 잡힌 구간이 3,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아마 한동안에는 이 구간을 뛰어넘는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3,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종목이 굉장히 귀한 시장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종목 잡기가 많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잡기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다가 주도 섹터는 나와줄 겁니다. 반도체가 되든 혹은 로봇이 되든 2차전지가 되든 이러한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그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최대한 좀 해증을 해놓으시면서 KTIS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안내드린 이 목표가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매물 구간에 맞는 목표가에 도달을 할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손실만해를 높은 곳에서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매물 구간에서 비중 축소 진행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한 번 더 바람이 좀 세게 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KTIS는 AI에 대한 모멘텀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TIS 진단 남겨주신 보슬비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최고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도 같이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